헤드 우리 오래오래 만나요 우리 오래오래 만나요 우리 건강까지 하고요 와 짱이다 맛있는 거 괜찮네 네. 정복이 있어요. 한 번 더. 잘 가실게요. 잘 가실게요. 어 뭐야. 언니. 언니 머리 빨라있네. 너네 미용실 같아. 미안해. 미안해. 언니 미용실 갔다 온 것 좀 봐 얘네들. 언니 방송이잖아 방송이잖아 방송이잖아. 예의를 갖췄어요 예의를. 오늘 힙한데요 언니. 언니 우리 온다고. 너네도 샀어? 여기 자라 자라. 자라! 아 언니들? 나 이거 못 봤는데? 우리 취향이 달라진 거 아니다. 우리 이쯤 되면 무슨 자라 홍보대사 같아. 자라 못하셔야 돼요. 나 못 봤는데 이거? 너무 자라.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난 이거 못 봤는데? 앉아 앉아 앉아. 근데 너네 점심 안 먹었지? 우리 공항에서 쌀국수. 쌀국수. 언니가 빵 하나 만들어 줄까? 아 진짜? 지금요? 응. 아 또 우리 이렇게 손님처럼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 언니 편하게 해 줬는데. 언니를 위한 시간 만들어 주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거 언니한테 일시키는 느낌. 언니한테 무슨 시간을 만들어 줄 건데. 힐링파일.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좀 주인공이 돼가지고. 언니한테 좀 포커싱을 맞춰서. 그럼 나 오늘 말 안 해도 돼? 아 그걸 원하시는 거 같아. 이거 좀 침을 씻으셨던 거야? 이거 말 안 해도 돼? 신기하다. 이거 파는 거 같다. 진짜 언니 너무 잘한다. 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림이야. 어머나. 무슨 킴포크 같아 킴포크. 어머. 랩킹까지 카페네요 완전. 어머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나.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너네 오기 전에 나 웃지도 않고 있었어. 진짜? 응. 카메라 들어가니까 이렇게 밝게 웃잖아. 우리 때문에 웃는 걸 그려놓고 있었어. 이 날을 위해서 응. 한 두어 달을 웃음 없이 살았던 것 같아. 응. 카메라 안 돌렸어? 아 일부러 돌려놔야 되겠다. 언니 웃기려면. 카메라가 안 돌았네. 응. 그래서. 우리 일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테마는 오늘의 힐링인데 그러니까 제주의 다른 곳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근데 또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동선에 크게는 못 가고. 넌 제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 언니 오기 전에 공부 엄청 했어요. 그냥 검색의 여왕이에요. 검색으로 그냥. 난 너무 편하게 봤잖아. 얘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내가 본다. 아니에요. 내가 보면. 안 그럴 거 같은데. 엄청 에너지가 있고. 안 그럴 거 같은데. 엄청 밝고. 안 그럴 거 같은데. 엄청 유머감과 있고. 왜 그래.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던 거야. 그동안. 뭐 하나 꽂히면 생각보다 집요하게 파가지고. 어제까지도 막 검색하고 이랬는데. 근데 일단 제약이. 지금 시간과. 또 언니가 이동을 오래 못 하는. 아니 그래 너네랑 같이. 오는 것만으로도 좋아. 저녁은 맛있는. 또 흑돼지를 먹을 거고. 음.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내려놓냐 언니. 아니 고기배 따로 빵배 따로 나네. 아 그러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 자 여기 노을이. 오늘. 구름 상태를 보아하니. 노을이 엄청 높을 거 같은데. 노을이 오늘. 6시 40분에 노을이 진대요. 6시 40분에 진대요? 노을이. 근데 이런 거까지 다. 다 서치한다. 근데 다 멋있다. 5시 14분이야. 한 20분 빡세게 올라와도 돼요? 그럼 빡세게. 괜찮나? 20분 열심히 올라가야 된대. 동그름도 없어. 밀박하는 거 맞죠? 어? 어깨가 무거운데. 하나 또. 며칠 있다 오시니. 모르겠다. 아니. 언니. 가방 너무 알록달록한 거 아니야? 야. 얘네들도 다 캐리어야. 나만 캐리어야 돼. 차가 신식이라 신식을 정신이라 됐네 벌써 예쁘다 벌써 6시 15분이야 빨리 올라가 빨리 가야 돼 15분 20분 올라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올라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시간 놓치면 안 보이겠는데? 여기 숲이 와서? 선글라스를 벗어봐요 왜? 아니 뭐야 선글라스님이 어두운 거 아니야? 사이사이에 보이겠다 아니 두 분 다 처음이에요 여기? 네 나도 나도 진짜 좋다 아니 벌써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 이거 식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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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제가 심사숙고하는 장사님은 제가 심사숙고하는 장사님은 어떻게 찾았어? 저 서쪽의 여왕이에요 왜 하고 서치겠어? 아니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노을 명소에요 서쪽의 노을 명소 아 그렇게 검색했어? 노을 명소 이렇게? 여긴 너무 예뻐서 사실은 너무 가고 싶은데 오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여기가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었는데 이효리씨가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짓고 핫 스팟이 된 거야 여기 갈까? 근데 이왕 부모가 멋있는 거 볼까? 응 체육 좋으신데? 얼마나 남았어요? 5분이요 5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면 안 돼? 미치고 그러신데 올라가면 바다 좋겠는데? 날씨 맑은 거에 따라 다르다는데 그래도 오늘 시야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 한라산 너무 깨끗해 한라산 꼭대기 와 씨알복네 엄청 깨끗하네 이게 더 빨갛게 더 빨갛게 더 빨갛게 물 좀 해서 와 4106담입니다 아 그쵸 여기가 어디라구 금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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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5가지 1개 3개 2개 3개 2개 2개 3개 4개 2개 4개 유선아! 유선이 너무 고마워! 와, 저게 좋아! 와, 좋아! 좋아, 예쁘다! 혜랑이가 너무 깨져보게 해! 지금... 안 해! 빨리! 헛 떨어진다! 헛 떨어진다! 이거봐, 비 안 오지? 와, 진짜 대단하다! 어? 근데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귀가 올려다가... 날씨 요장! 날씨 산발 요장! 어? 귀걸이 떨어졌어, 귀걸이! 어디? 자랑이 머리! 나도 이거 리모컨 잃어버렸어! 나도 리모컨이야! 빗머리에 계세요! 빗머리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촬영 때문에 샀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됐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에너지를 너무 쏟았어! 턱이 져서... 지주도 하면 뭐? 숯돼지! 숯돼지를 먹으러 왔어요! 영양구청을 해야 돼! 아니, 여기서 숯돼지 먹으러 왔다! 먹죠! 진짜 오니까 배가 고프다! 그렇지! 완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아, 여기 낙서하나 봐! 낙서하나 봐! 아, 고기는 전부 올려서 초골 부탁해요! 네... 이 묵은지랑 고사리를 이용하고... 먹어도 될까요? 시그니카예요? 그냥, 그냥 먹어도 될까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구워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제주도사리예요? 응... 소기성은... 제주산, 제주산... 제주산... 소금... 일단 소금하고 돌기름만... 응... 소금하고 쫄깃하게 먹었어요! 소금하고 어떻게 해? 씹을 씹은 육수는 더 맛있어? 으음... 맛있다... 쫄깃쫄깃쫄깃 세븐티드리는 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1박 2일 동안 유나 언니 힐링을 위하여! 내가 힐링하러 와가지고 이게 뭔가 작전이 약간 지금 언절로 해 나가고 있는데 고마워 야 제주에서 외박을 하는 교환 처음인 것 같아 그죠? 지금 아직까지 실박이 안 나와 뭔가 색다르네 오늘이 팥스 팥스가 안 먹고 유선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뭐? 내 말 왜? 유선이의 추진력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유선이 안 돼 아니 감독님께 짠사 세팅 해주자고 어떤 거 이렇게 생각은 했어 그니까 어머니 언제 했어? 그날 언니네 집에 왔다가 가고 이제 왜 근데 이해해요? 그냥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 왜 울어? 너 왜 울어? 아니 근데 그날 이제 오빠 오빠가 아니 이제 아니 잠깐 이제 언니 얘기를 듣는데 아니 근데 언니한테 언니가 왜 이래 왜 저래 기억이 안 나 무슨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어 맞아 그때도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초대해서 막 이렇게 해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언니 스스로 되게 힘든 일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너무 감동을 받고 아 이 언니가 참 내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구나 언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유튜브에서도 언니는 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언니가 호수트로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자기도 얘기 보따리가 사실 이만큼일 텐데 사람들 얘기를 막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마음이 저 언니도 저게 참 필요한 언니일 텐데 언니가 사실 저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언니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언니가 위로와 힐링이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든 체를 냈나봐 아 아니야 아니야 언니 아니 그런 마음을 열어준 것도 너무 고마웠어 우리 모두가 자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어 이거 우리 마셨어? 안 마셨지? 응 응 아니 언니 응? 얘 어떻게 하면 좋아해? 그러니까 얘 그게 너의 마음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감독님한테 제가 만약에 제주도로 갈 때는 저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테란 언니랑 하고 싶어요 내가 그랬다 언니한테 물어보시라고? 내가 테란 언니한테 언니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PDC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놔서 언젠가 섭외가 갈지 몰라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 되게 재밌다 너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해서 언니가 너무 흔쾌해 같이 가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언니가 정말 너무 흔쾌해 아니 흔쾌해 오지 왜냐하면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거 같았어 유선이랑 저는 또 덜이 다르잖아요 덜이 다른 거 같아 근데 얘네도 되게 진치적 나는 마음속에 늘 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푸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 그런 부분은 비슷해요 표현을 잘 못하지 근데 언젠가는 저는 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언젠가는 그런 게 언니한테 마음이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진짜 휙 가는 거 같아 맞아 그렇지 언니 MBTI가 뭐예요? MBTI가 엄격한 관리자 엄격한 관리자? 응 엄격한 관리자가 나왔는데 제주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2년 2년 살았잖아 그러면서 했는데 바뀌었어? 완전히 다른 게 나오던데 그 아 용감한 수호자 용감한 수호자? 응 근데 MBTI가 많이 바뀐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상하지 말아 나도 2인데 살짝 아이가 흐르긴 해 그런 거 같아 응 이게 환경에 되게 바뀌나 보다 환경에 그렇지 너는 뭔데? INFJ 아 나랑 안 맞을래 난 ENFJ 오 안 맞을래 근데 넌 진짜 치밀하더라 아 그래야 마음이 조리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응 내가 편하자 여권에 여권에 괜찮지? 안 피곤하지? 그냥 놔두라고 언니 그런 사람은 제이가 아닌 거 같아 내가 편한 거지 나도 어디서는 제이야 아 딴 데서는 제이야? 다 나만 바라봐 강한 제이가 나타나서 내려놓은 거 같잖아 아까 저기 뭐야 비행기에서 와인 찾으신 거 재밌었어요 전 와인한지 아냐 국내선에선 와인이 지공되지 않습니다 와아 국내선 처음 타봤잖아 아 진짜 처음 알았네 아 진짜 그래도 내가 우리가 비행기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의자를 계속 이렇게 편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세웠는데 비행기가 떴어 그래서 언니 의자 편하게 조정해도 돼요? 야 띵 소리 났을 때 하는 거야 내가 비행기 처음 타봤구나 그렇게 들었나? 어? 어? 이랬더니 전 와인한지 아냐 포로를 내라 맞아 이 언니가 국내선에서 미안 비행기 처음 타봤어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순간 착각도 든다 뭐가? 국내선에서 마치 와인을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 언니? 보통은 주스 한 잔 하죠 아 난 유럽 가는 줄 나 유럽 가는 줄에 갔어 진짜 마음은 아까 유선이랑 같이 했는데 기분이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잘 맞으니까 일단 그래 우와 너무 좋잖아 나는 그런 옷 살 생각 못 찾을 것 같아 나도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고 ㅋㅋㅋㅋ 왜 몸을 다 왔어요? 이미 왔어요 나 무서워 너 잘 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가 playground 이게 왜? 머리만 하실게요. 안 가실게요. 몇 번 해봤어? 아니, 남녀들 처음이야. 처음이야? 남녀들 처음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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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